XSFM입니다. 뉴스 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러 메이킹. 이번 주 뉴스 많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본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다르죠.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길래?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벌써. 참고하세요 제발. 네. 까먹지 마세요. 이게 알바 포털을 많이 경험한 20대들만 해도 이 정보를 누리고 쓰는 법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못해본 30, 40대들은 자꾸 그냥 지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라는 뜻에서 알려드립니다. 때려 박아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스더. 이스더. 이걸 좀 이따 나왔어요. 너무 먼저 나왔어요. 뭔데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성명, 생년월일 등의 근로자의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그리고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이 적힌 이스더 임금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해보신 담당자분들 많을 텐데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임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는데요. PDF나 카톡,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한 문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 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분쟁 시의 증거로 활용될 것, 그리고 더 장기적인 이 법이 개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얼마를 받고 왜 받았는지를 모두가 아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공개했습니다. 네, 저도 가서 보려고요. 쓸데없는 거 설치 많이 안 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명세서가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된대요. 아직 엉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죠. 글로만 보면 그럼 그냥 정보를 내가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 안 하고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은 마음인데 그럴 리가 없겠지 뭔가 잘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미 철저하게 하고 계신 회사가 가뭄에 콩나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됩니다. 네, 임금 명세서를 교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25일에 시정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확 다 지급하는 회사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먹고 안 줘도 바로 다음 날 처벌이 아니고 25일 내에 주세요라고 시정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줘요. 그럼 첫 번째는 3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이면 키보드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내야 됩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죠. 저는 큰일 났습니다. 안 그래도 월말은 정산하느라 피곤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그런 걸 다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평생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제 일이 하나 더 늘었죠.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대로 권한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프리랜서한테도 지급해 줘야 돼요? 제가 왜 우울한데요, 지금? 우리 회사는 방송사니까 프리랜서가 많잖아요. 부디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법으로서 효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방송국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또 방송가 얘기를 올겨울에 한 번 할 텐데 방송국들이 상당수 10년째, 20년째 프리랜서한테 주는 비용이 그대로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 항목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의사회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한 번쯤 찔리죠. 이렇게 문화는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쓰일만한 법입니다. 맞아요. 잘 쓰다 보면 버스비 320원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정산 근거, 회수권이 있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대비해서. 네. 다음 뉴스 보시죠.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의 기사가 1년 동안 포털 모바일 첫 화면과 뉴스 영역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에 연합뉴스가 홍보보도자료를 기사인 것처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네. 뉴스 제후평가위원회. 이거를 모르겠는데. 제평이. 제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네. 뉴스 제후평가위원회에서 제평가 대상 매체를 심사를 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다른 곳들보다 여기가 공영매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웬만하면 봐주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위원회에서요. 이 결정에 따라서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은 네이버에서는 뉴스 스탠드 제후로 강등이 됩니다. 네. 그러면 포털 첫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검색 제후만 됩니다. 둘 다 포털 첫 화면에서 가급적 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최소 1년간이요. 재심사는 1년 뒤에 가능합니다. 어, 누가 저한테 묻었군요. 근데 왜 아직 보이느냐? 아닙니다. 아, 방송이 업데이트된 오늘부터는 안 보일 겁니다. 11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첫 화면에 연합뉴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좋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포커스 미디어라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화면 있죠? 거기에 광고와 뉴스와 생활정보를 띄워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 재밌어요, 꽤. 생활정보지의 후신입니다. 폼이 어쩌고 하는 광고 상품들 보면 그게 포커스 미디어 겁니다. 그거 길다란 거요. 네. 저, HDBU를 세로로 해놓은 걸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가 뉴스 제공사로 연합뉴스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합뉴스가 엘베 화면에 뉴스 뜰 때 올라가는 뉴스를 직접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커스 미디어 같은 중개업체가 하기에는 좀 영향이 없는 분야잖아요. 주요 뉴스라고 한 번에 3개씩만 띄울 수 있습니다. 3개만 띄울 수 있다면 기사를 되게 많이 생산하는 연합뉴스에서는 그 뉴스 3개 고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에 띄운 그 3개 중 2개의 제목을 읽어드리죠. 우월적 지위 이용한 약관 내밀며 공론장에서 언론 내쫓는 포털. 다른 하나는 언론 노조, 답 없는 무소부리 포털 사회적 논의가 답. 3개 뉴스 중에 2개가 그거예요. 이건 보통 이제 그 갓 오브 워에서 보스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죠. 아니면은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죽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너무 큰 고질러 앞에서는 인간의 외침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다면 꽤 용기 있는 자예요. 끝까지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연합뉴스가 퇴출된 이유는 기사용 광고 때문이라고요. 기사인 척하는 광고를 2천여 건 올렸기 때문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기를 2천 번쯤 쳤기 때문입니다. 적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공무원이 동네 어른들을 모아가지고 약 파는 일을 2천 번쯤 해요. 구속이죠. 직을 내려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발적이지도 않았고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이 주도한 지지였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 그걸로 대국민 사과도 했잖아요. 여기는 세금이 들어가는 게 연간 300억쯤 되는 공영언론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대선 후보들이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뒤 순서를 봐야 되는데 정당하고 무관하게 대선 후보들 편을 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동네에서 목소리 제일 큰 진상한테 잘해줍니다. 비겁해서인가요? 살아남아야 구성원들이 먹고 살잖아요. 표층의 메시지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가 이런 짓을 해도 사장도 노조도 당당하게 언론 탄압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만큼 낯짝이 두꺼워지게 만든 사회 전체가 연합뉴스를 찍어누르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대선 후보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블라인드를 가봤어요. 연합뉴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해도 싸다. 사필귀정이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블라인드 직원들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를 뒤집어놓을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포털 나쁜 거 알아요. 지금 연합뉴스가 하루에 몇십 개씩 쏟아내는 기사들처럼. 근데 이제까지 포털에 들러붙어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퇴출이 결정되니까 갑자기 이 빠른 소리를 하면 이걸 홍준표 모델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기한테 불리할 때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캐릭터. 내년 말쯤에 포털의 연합뉴스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국정검사 시간에 살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세금이 엄청 많이 거쳤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더. 누가? 기재부가 예상한 것보다. 올해 9월까지 봤을 때 지난해 9월까지보다 60조 원이 더 거쳤습니다. 네. 지난 7월 정부의 추산보다도 19조 원이 더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11월쯤 되면 이쯤 거치지 않을까? 더 거치는 수준을 보니 더더더 거칠 것 같네요 라고 내놓은 추산치가 있었는데 또 한참 틀렸습니다. 네. 그거보다도 더 거친 겁니다. 초과된 세목은 법인세 15조, 소득세 21조, 부가가치세 8조 8천억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늘어난 것에 가깝습니다. 셋을 합하면 기업활동입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들은 진작에 아셨는데 대다수는 아직 모릅니다. 언론한테는 기재부처럼 러블리한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를 까고 싶을 땐 기재부 편을 들면 그만입니다. 근데 기재부가 뭘 잘못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정부를 까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정부니까요. 그렇죠. 네. 상당수 추가 세수 문제에 대한 보도들을 봤는데 쓸데없이 세금만 많이 거뒀다라는 식의 툴을 쓰더라고요. 네. 아니죠. 세목에 맞게 거뒀는데 국가 전체가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이건 다 보도들을 합니다.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미국이 1년 동안 한국 예산 7, 8년 어치를 코로나 위기 대응에 쏟아부었다. 그동안 한국 관료들이 얼마나 많은 재난의 원천이 되었는가 하는 증거들 중 하나를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막상 기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소모되고 있지는 않더군요. 다음 보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운영자와 동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철 매매 업체에요. 지난 2월 경남 양산에 있는 고철 매매 업체인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길이 7.2미터 무게 8.8톤의 고철 원통을 자르도록 지시했는데 이 원통이 넘어지면서 50대 작업자의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동업자 B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들어갔고요. 네. 게다가 특히나 이런 고철 다루는 업체들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일을 해요. 네. 처음부터 시스템을 빡빡하게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말로 알려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판례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런 비극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흔한 안일함이 있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노동 이슈를 받아들이는 이중자 때를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뭐하다 다치고 죽었다 그러면 그때 따뜻한 이웃인 척을 하면서 기사를 쓰는 기자도 규제를 풀어달라면서 기업이 아우성이라는 기사를 쓰는 기자도 보통 같은 부서 같은 회사고 비슷한 저널리즘 스쿨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규제는 이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는 기업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줍니다.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되느냐? 그렇다면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청을 안 준 대기업을 찾아내서 벌을 주면 됩니다. 그게 다음 수순이 될 겁니다. 한편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관련 소식을 전하는 TV뉴스를 뒤집어봤습니다. 작가가 썼는지 기자가 썼는지 앵커가 직접 썼는지 꼭 이런 산재 얘기할 때만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젠 제가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방송 노동자가 아니면 너는 그냥 자본의 개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노동자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일반의 계급의식의 천박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에 뉴스 현상수배 전단에서도 노동자형 복장 이런 거 써놓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치죠. 그 사람 노동자예요.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짚을 말이 없으니까 대통령 노동자쯤 되겠습니다. 영부인도 어려워. 영부인 노동자쯤 되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 영부인은 그냥 부인이죠. 그런가요? 그런데 일일을 하잖아요. 그게 좀 반노동적이죠, 영부인이. 그럼 맞아요. 따로 월급을 주든지. 그러니까요. 바이든 여사처럼 일을 해야 돼요. 아무튼 노동자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이재용은 뭐? 경영 노동자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더 팩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후 첫 외출 사진이라고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검은 옷으로 꽁꽁 감싸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했습니다. 네. 세이클럽 기본 아바타 같은. 기본 아바타는 팬티하고 낫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빨간 이불. 아 그래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모기버섯 같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걸 김혜경 씨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이후 민주당에서는 해당 인물은 김혜경 씨가 아니고 수행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잉 취재가 예상되어 수행원들을 모두 가려서 내보냈다고 발표하고 해당 인물은 김혜경 씨가 아니고 수행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꿈쩍을 안아서 민주당 선대본에서 더 크게 반응을 했고 그러자 더 팩트는 지웠죠. 이 기사를. 정정 보도를 냈어요. 네. 정정 보도를 조금. 그래서 국민의힘 탓을 했죠. 네. 정정 보도를 정정합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면서 남의 탓을 계속해요. 그 정정 보도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회사가 역량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메신저가 누군지 봅시다. 왜냐하면 다른 중요한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는 타 매체에서 많이 하니까요. 이 더 팩트라는 매체의 역사를 뒤집어서 올라가 보면 여기는 서울신문의 온라인 지부였습니다. 근데 스포츠서울이 서울신문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 부서를 달고 나갑니다. 이후로 스포츠서울 인터넷 사업부가 됩니다. 2000년대의 야후나 네이트에서 보던 연예찌라시 같은 기사들이 스포츠서울의 이름으로 나간 스포츠서울.com이 이 회사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악라람의 대명사 디스패치가 여기서 퇴사한 기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후에는 스포츠서울에서도 독립합니다. 원래 정치나 사회 분야를 다루던 매체가 아니죠. 물론 나중에 다루기 시작할 때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선배들이 전달해줄 지식이 부족하죠. 아마도 선배들에게서 배웠을 핵심 역량은 사스마리나 스토킹이었을 것이 유력해 보이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매체 이름을 알게 되셨으니까 어떻게든 눈길을 좀 주시겠죠? 어떤 매체인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전해드립니다. 이거 너무 더 팩트해. 정정보대에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요? 처음부터 김혜경 씨의 상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취재 당시 검은망토 여성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거나 사진 속에서 김혜경 씨를 특정해줬다면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없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왜 안 알려줬어? 그렇죠. 사과문인데 한 줄로 줄이면 말을 허지이죠. 내가 이게 뭐야? 뭐가 돼? 내가? 결국은 국민의힘한테 화를 냅니다. 마지막 뉴스는 중요하다고 많이 다뤄줬던 뉴스인데 이렇게 소비되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네.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네. 화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화상 채팅을 두 사람이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티벳, 홍콩의 인권 문제, 인도양과 태평양의 항해보장 등을 언급하고 대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 공동 성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현재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 안 한 언론사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대만이 미국의 의지에 독립세력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대만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둘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전달입니다. CCTV에서는 이를 두고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언론은 이 중국의 보도를 속보로 가져왔습니다. 역사부터 보죠. 기본적으로 민주당, 미국 민주당의 기조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원래 미국이 하고 있던 프로세스로의 회귀입니다. 트럼프 시절과 비교해서.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만이 거기에 속았죠. 오, 볼튼 저 전쟁광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겠대. 개꿀. 이렇게 속았죠. 그런데 이제 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속았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니다. 그래도 그때 만약에 트럼프가 연임했으면 달랐을 수도 있다. 라고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미국 민주당의 원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이든이 한 말은 이것 준 거 맘대로 해라. 우리는 수교국이고 수교국이 남의 나라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라고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준 거 해. 라고 말해요. 대신 해안가에 긴장을 가져오지 말고 평화롭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무슨 뜻이냐. 앞에 문장의 부정입니다. 평화적으로 원 차이나를 할 수 있으면 해. 전쟁 같은 거 할 거면 확 끼어들어 버릴 난계. 입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입니다. 트럼프 때보다 좀 더 젠틀한 내정간섭입니다. 이게 미중 수교 이후 지난 40여 년간의 미국 대중국 외교의 기초 틀입니다. 물론 그거 앞으로 이제 그 유엔이 대만이 스스로 탈퇴하고 지금의 중국을 받아들이기로 한 71년의 일도 있습니다만 미중 수교는 79년부터의 일이니까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말도 때로는 아주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만도 옛날에는 본토수복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가자던 외침이 크던 시절이 있었죠.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면 공산당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아 그렇군요. 그게 외교죠. 네.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외교입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바뀐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기싸움하다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보수 언론이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중국 편을 1도 안 들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한 아전인수석인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청취자 여러분 한번 지금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취재하면 되잖아요. 굳이 CCTV에 소스를 가져와서 취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CCTV가 바이든 방에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면 정상회담 내용이 이러 했는데 CCTV는 이렇게 보도했다라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그렇게 안 하고 CCTV에 보도를 그냥 가져왔어요. 조선일보가 순간적으로 중국 기간지가 되는 순간이죠. 아니 그리고 모든 언론이 다요. 왜 이럴까. 공산당의 해석은 뭐였죠? 에디터가 전달해드린 대로 바이든이 우리 편 들었다. 아싸 대만은 이제 우리 거. 상황을 해석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잘못된 전달 방식인데 왜 대놓고 이렇게 말할까. 여타 언론사들은 보수가 아니면 여타 언론사들은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클릭도 늘어나죠.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이 그렇게 쓸 때는 늘 비슷한 의도가 있죠. 여기서는 말투가 중요합니다. 새끼야 미국 말 잘 들어 새끼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주 외교 자주 국방 나불대지 마 새끼야 미국이 버리면 끝장나 새끼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미국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가 왜 중국 CCTV 거를 그대로 우라카이에서 가져오냐고요. 저런 류의 보도 가진 거 없는데 센 척하는 사람들 특유의 땡밥 근성에서 나오는 왜곡 보도 입니다. 잊을만 하면 스스로 잘하는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보수가 표를 넣기가 참 힘들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황당해 하냐면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한인신문까지 들어갔거든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한인신문.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취재력이 열악한 나라가 아닌데 전제를 다시 한번 설명 드려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수교국입니다. 미국과 대만은 미수교국이고요. 원차이나는 너네들이 원래 하고 싶던 거래 지지한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게 싫죠? 싸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건 클린턴 때도 오바마 때도 똑같았습니다. 네 뉴스였고요. XSFM입니다.